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은 이 캐슴을 넘어서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캐슴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슴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주류시장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 넘어야 하는 간극 혹은 격차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전기자동차 산업은 이 캐슴을 넘어서고 있을까요? 2022년 말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2022년 17%의 점유로 아직까지 글로벌 1위이지만 패스트 팔로우들의 추격으로 마켓 쇼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목표는 저가형 신차를 출시하려는 계획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전기차 시장은 이제 코스트 어드배내즈, 즉 비용 우위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캐슴을 넘어서고 있는지, 혹 아직 못 넘어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thedrive.com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전기자동차가 주류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기사들이 전기차 판매가 둔화세에 접어들었다, 전기차 시장이 침체 상태다, 혹은 전기차 열풍이 지나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모델에서 판매량이 증가를 했지만 전기차 모델인 타이칸의 판매량만 작년 동기 대비 35% 정도 감소했고요. 포드 머스탱의 맥2의 판매량도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GM의 전기차 볼트는 사실 생산이 중단됐고, 그 후속 제품은 아직 생산 중에 있습니다. 최근 GM과 테슬라에 이어 포드도 120억 달러의 투자를 잠정 연기할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전기차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은 이미 구매를 마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런 캐즘은 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승차감,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충전 인프라의 부족 등이 있겠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꺼지지도 않는 배터리 화재나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 등도 있겠습니다. 또 고금리나 경제 침체, 그리고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등 여러 가지 악재들도 한몫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어쨌든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조만간 더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에 앞서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전기자동차 시장은 crossing the chasm, 즉 chasm을 넘어서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시장이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할 때까지 이런 변화가 이어질 텐데, 어떤 방식으로 혁신하고 적용할지에 대해 예측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